디저트카페 베이커리 창업 디저트카페 베이커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재료를 어떻게 소분하고 활용할지 제조 후 제품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헤매고 계신 분들 야심차게 디저트카페를 창업했는데 저조한 수익에 고민 중이신 분들 카페 창업 몇 년 차 이제는 다른 카페와 차별화된 우리 가게만의 디저트 레시피가 간절한 분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PC컬리너리 아카데미 쿠킹랩 제과강사 박소향입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디저트카페라면 필수 메뉴인 구운 과자와 케이크 레시피를 비롯해 대량 생산을 위한 재료 관리, 반죽, 완제품 보관 및 판매 방법까지 수강생 후기와 현장 강의로 퀄리티와 수익성이 모두 입증된 SPC컬리너만의 경쟁력 있는 17가지 제품 레시피와 다양한 활용법을 클래스 워너원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창업준비 또는 초보창업장, 카페 운영 중이신 워너 셰프 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SPC코킹랩의 창업 맞춤형 베이킹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